자고 있어. 보기엔 그래 보이잖아. 눈도 감고 있고 몸을 떨지도 않으니까. 편하게 보내줄 수도 있지만 불쌍해서 참아. 이블린은 좀 어때? 어떨 것 같아. 거기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까지 전부 파괴됐을 텐데. 그 전에도 이미 페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새끼들이 계속해서 더 쥐어짰겠지. 지금은 전혀 의식이 없어. 주변 환경에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것 같아. 정말이지. 얘 머릿속을 헤집고 싶진 않았어. 널 위해 한 거야. 그것만은 알아줘. 좀 물어볼 게 있어. 알아. 이블린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겠지. 내가 너였어도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해. 완전히 정신을 잃었잖아. 진짜 족같은 상황이네, 이거. 이블린한테 화났어? 왜? 나한테 이블린의 행동칩을 뒤지라고 했을 땐 진짜 다시는 널 안 보려고 했거든. 그때는 다른 방법이... 알아. 괜찮아. 그럼 왜 화가 난 거야? 곧 알게 될 거라니까? 내가 찾은 피디를 보면 알 거야. 그럼 너는 이미 다 본 거야? 응. 더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고생 좀 했지. 근데 말 꺼냈다간 네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직접 보고 판단해봐. 비디를 대체 몇 개나 뽑아낸 거야? 두 개. 하나만 정상이야. 뭐, 그럴만도 하지.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블린 상태랑 별로 다를 게 없더라. 좋아. 보여줘. 변수를 설정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우리 도울이 정말 정신을 잃은 건지 확인할 시간이야. 빨리 해, 브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 안녕. 몸은 괜찮아? 필요한 건 없어? 화난 거 아니야. 얘기 좀 해. 이블린, 난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해. 중요한 일이야. 당장 뭐라도 안 하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이것 좀 보게 해. 지금 힘든 건 아는데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바이오 칩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알아? 아니면 알만한 사람은 없어? 맞네. 시간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있잖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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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틀어봐. 데이터 상태가 안 좋았어. 데이터 상태가 안 좋았어. 편집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 그래도 네가 어떻게든 빼낼 수 있어서 다행이네. 불러오려면 시간 좀 걸려. 상태가 형편없긴 한데 최선이었어. 아은 따라서 안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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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MD 안팎이 ouse 안팎이 뭘 기록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장비나 보안 세부 사항들 같은 거? 방 전체의 배치를 기록해야 해. 나머진 우리가 비디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냥 맘껏 둘러봐. 이게 뭔지 알 것 같은데? 뭔데 그래? 부두교 상징. 너 그런 것도 알아? 정확한 의미까지는 몰라. 근데 누가 사용하는지는 알아. 누군데? 아마 부두 보이질 거야. 하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야. 그 소름 끼치는 넷 러너 집단? 찾기 힘들걸?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장비나 보안 세부 사항들 같은 거? 얼굴이 안 보였어. 평소라면 그 정도 암호화는 간단히 뜰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힘들어. 어떤 여자인진 몰라도 실력이 꽤 좋은 넷 러너야. 아님 그 여자 밑에 넷 러너일 수도 있고. 방 전체의 배치를 기록해야 해. 나머지는 우리가 비디로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유리노브의 메시지는?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대신 조심해. 절대로 유리노브가 의심하기 해선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야. 아 혹시라도 유리노브가 먼저 바이오 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럴지도. 근데 다 퍼시피카에서 온 거야. 덕분에 수색 범위가 줄겠어. 이제 어쩌지? 퍼시피카까지 나들이 한번 다녀와야겠네. 아 혹시라도 유리노브가 먼저 바이오 칩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그건 니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넌 피디만 돌리고 나오면 끝이야. 그럼 돈을 주지. 니가 할 일은 그거면 됐어. 괜히 다른 일까지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뭘 기록한 게 아닐지? 거기에 장비나 보안 세부 사항들 같은 거? 좋아. 볼만큼 봤어. 어때? 이블린을 고용한 그 여자. 혹시 누군지 알아? 글쎄,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브이. 이제 알겠어. 클라우드에서 놈들이 이블린을 죽이려 했던 거야. 10에 핵폭탄을 쏜 거지. 그럼 이건 그 대가야? 자기를 가지고 논 대가? 이블린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살려둘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구나. 이블린이 우리한테 숨긴 게 있었던 모양이야. 정말? 이블린이 무슨 일에 말려든 건지 알기만 했어도... 시발... 이블린은 비디만 기록하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계획까지 혼자 다 세운 거지. 놀라울 정도야. 게다가 보스 몰래 바이오 집까지 바꿔치려 했고. 그래서 이블린이 널 고용한 거였구나. 화를 자취했네. 너한테도 패를 끼쳤고. 기록을 하나 더 찾았어. 너도 볼래? 그거 좋지. 이제 놀랄 것도 없어.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몰라. IT 크리오라? 부두보이지니까. 크리오라라... 잠깐. 자동폰 역기가 있나 찾아갈게. 그동안 넌 전화 주파수라도 좀 맞춰보고 있어. 상대가 뭐라는지 알아내야지. 전화를 스캔해봐. 됐다. 잠깐만. 요리노브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블린이 이걸 깊숙이 숨겼나봐. 다른 이름도 나왔어. 뭐지? 실버핸드였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겠어. 중요한 걸 수도 있잖아. 그래. 방금 자동 번역기 패키지를 찾았어. 아마 네 시스템에서도 작동할 거야. 지금 설치해 줄게.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네. 해야지. 그래. 마음속에 다시 사ốn서 사 MUSTOC을 잠시, ым으로써 조금 자체를 받을 수 있잖아.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ất holder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조니 실버핸드랑 무슨 상관이야? 벌써 한참 전에 죽었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바이오칩 기억나지? 거기 조니 실버핸드의 기억 흔적이 있었어. 기억 흔적? 디지털화된 정신체, 인격 구성체라고 할까? 잠깐 시간 좀 줄래? 머리가 복잡해서 정리 좀 해야겠어. 아, 그래. 얘들 누군지 알아? 그 여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야이씨. 나 죽고 반세계나 지났거든? 미안한 말이지만, V. 난 손가락 탁 튕기면 답이 툭 튀어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야. 이 새끼들 알트한테 뭘 원하는 거지?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모르는 거야? 상황이 어쨌든 모든 건 그 넨 러너와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부터 찾아야 돼. 내 생각만큼 칩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여자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언제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며? 일단, 부드보이즈 넨 러너를 찾자. 어? 잠깐만. 근데 부드보이즈랑은 어떻게 연락하려고? 주위에 물어볼게. 연락 좀 돌리고. 아무튼 부드보이즈 놈들이 자기 구역에 막 들어온 사람을 믿을 리는 없으니까 연락할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있겠지. 그래, 잘해봐. 잘되면 좋겠다. 고마워, 슈디. 아니, 부위. 내가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이블린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몰랐어. 아마 너를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그랬다며 또 모르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정확히 심지어 있는 법을 원하는 법은